또치 글랜삼은 가겠습니다 스쳐불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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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나 믿어? 나 믿어? 원하십니까? 응 돌아와 예 알았습니다 아니 원래 가서 활락했거든 활락했는데 지금 그 이거를 막아버려 가지고 줘 줘 줘 줘 그래 활락 줘 줘 나 믿어? 나 믿어? 나 믿어? 나 믿어? 나 믿어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? 혹시 아프리카 방송 보세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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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세요? 응 엄청 좋네다 아 깜짝이야 혹시 저희 시청자 분들 인사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아니요 아니요 부끄러세요?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언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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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 가족 달려줘 언니들 많이 부끄러운가봐요 아무래도 연예인이 옆에 있다보니까 당연히 부끄럽긴 하겠죠 너가 함께 야 이거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뒤로 꺼져 보라 그래?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연예인이 옆에 있다보니까 좀 부끄럽긴 하겠죠 아 지금 네가 함께 벤치먹어 보니 네가 네가 함께 인정? 이 꼬리가 함께 벤치먹은거야 여러분들 제가 갔어야 됩니다 이 꼬리가 가서 벤치먹어 보니 지금 요즘 세상 흉경에서 잘못 다가가다가는 신고 당한다? 아니요 지금 저기서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덜덜덜 떨고 있어요 우리 보고 아니 뭔 신고를 당한다? 연예인이 한건데 안간다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덜덜덜 떨고 있다니까 저기서 긴장해갖고 이끌어 도착시 이끌어